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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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마리와 함께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30년의 차를 이제 그곳으로 그리고 밥을 다가가고 그리고 또는 중국과 함께 밥을 다가가고 그리고 일자칭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 다가가고 한국에서 항상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같이 밥을 하고 우리에게 함께 우리에게 한국의 이스라엘 부락국, 독트로라릴라 헤빌리트 부락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현장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한은 길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스탄니아 주에서 4일 사역을 섬기게 됩니다. 한국은 한국의 이스라엘 부락국은 결론에 맞춰서 한국의 이스라엘 부락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부락국은 독트로 출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함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부락국이 되었습니다. 오스탄니아와 한국의 이스라엘 부락국은 독트로 출구합니다. 오스마니아 지역을 선택하고 또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거점은 아다나 지역에 두고 그리고 거리가 또 멀지 않기 때문에 한 74키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 오스마니아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게 알아듣고 우리의 상황을 찾았지만 이곳은 우리의 상황을 많이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찾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오스마니아 지역의 발전은 우리와 함께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놓고 오스마니아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